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7월 17일 수요일이구요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요 우리기술 안내를 좀 드릴건데 최근 들어서 우리기술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걱정하시는 주주님들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주대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좀 드릴테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체코수주에 대한 발표 그 부분이 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 7월 17일 오늘 발표 일정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로 좀 연기가 됐냐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어 2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일단은 체코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연기가 되면서 자 이렇게 개인들의 차익신한 매물이 조금 쏟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기술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좀 드렸지만 우리는 이 변동성에서 안전하게 저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죠? 자 제가 7월 16일날에도 여러분께 오전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간 단기 고점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일단 비중을 줄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내용 여러분들 짧게만 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어 현재 시작이 오전 8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요 우리기술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어 최근 우리기술의 주가 흐름 정말 좋죠 네 지금 체코 어기 기대감이죠 체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문의가 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주대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타점을 잡기보다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저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서는 저는 장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안전하게 비중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주 대표가 7월 16일 날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리 기술이 어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기술은 저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AI 관련해서 이 전력난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당연히 원전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원전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제일 클 수가 있냐면 바로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 시장이 정말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이 무려 640조의 시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술은 점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 기술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 MMIS 기업으로 국내 주요 원전의 MMIS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 원전 독점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원전 사업 SMR 얼라이언스 등 SMR 개발에도 지속 참여해 오고 있고요 자 우리 기술은 MMIS 국내 독점 공급사이기 때문에 한국형 SMR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출 등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그 시장이 무려 640조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MR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도요 지금 이 조기 상용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기술은요 저는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지 몰라도 일단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건데 자 이 변동성을 우리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을 조금이나마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요 우리 기술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아마도 이 타점 잡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자 근데 주 대표 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이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 기술 주가 흐름 전부 다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100%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자 주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루에 제가 두세 시간 자면서 우리 기술을 매일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을 매일 오전 라이브에서 여러분께 그대로 공연을 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우리 기술을 끌고 갈 때 정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전에 진행하는 주 대표 라이브에 꼭 참여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자 우리 기술 관련해서 주 대표 라이브 참여하실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주 대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보통 8시에서 8시 30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손실 볼 일은 없다 절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 대표가 짧게 공지를 좀 드릴 건데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 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 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 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 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 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 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대표가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 번호 010-62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이 방에 비밀번호를 안내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대표한테 이렇게 010-6227-8706번 주대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대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만나요